오늘은 축구계에서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는 토트넘과 그곳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 선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최근 메디슨 선수를 둘러싼 논란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와 함께 주장을 맡고 있는 메디슨에 대해 일각에서는 훈련 불참이나 꾀병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 내에서의 메디슨의 태도는 오히려 팀에 대한 충성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현 상황을 들여다보기 전에 팬들 사이에서 불거진 의혹에 대해 언급해보겠습니다. 반더베이크 선수의 부상 문제가 팬들 사이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 스캔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의료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팬들은 반더베이크의 상태에 대한 속보를 갈망하며 그가 빨리 그라운드로 복귀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손흥민 선수와 함께 찍힌 한 장의 사진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사진에서는 반더베이크가 훈련장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팬들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볼 때 토트넘 팬들이 손흥민 선수를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지가 명백해 보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은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의 미래에 초점을 맞추며 다음 경기에서의 활약을 기대해봅니다. 그렇습니다. 토트넘의 열성 팬들이 직접 나서서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학적 조사에 나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반더베이크 선수가 이미 걷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답니다. 이게 바로 팬들의 열정이죠. 최근에 유출된 사진 한 장이 바로 그 증거인데 부상 이후의 모습을 담고 있어서 반더베이크 선수가 걸을 수 있는 정도로는 회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진에서 손흥민 선수가 놀란 듯 바라보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 이에 대한 팬들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네티즌들은 마치 과학수사대처럼 이 사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이 사진 한 장에 이렇게 많은 관심과 조사가 집중되는 경우는 드물다며 웃음을 자아내고 있어요. 정말 재미있는 일이죠. 이런 팬들의 열정적인 조사에 힘입어 반더베이크 선수의 상태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 팬들의 마음은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가오는 중요한 경기들 특히 맨시티와의 대결이 12월 4일에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아스톤 빌라, 울버헴튼과의 경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상위권 팀들과의 경기가 이어지는 만큼 반더베이크의 복귀 여부가 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 팬들은 반더베이크가 이 중요한 경기들에 참가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의 복귀가 팀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경기들에서 토트넘의 선수들이 어떻게 이 도전을 맞이할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팀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해리 케인의 부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아마존 프라임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에서 그가 마치 가볍게 걸어다니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었는데요. 이건 그의 빠른 회복을 의미하는 건 아닐지 팬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걱정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제발 더 이상 희망고문은 그만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최근 경기에서 부상으로 교체된 제임스 메디슨 선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가 꾀병을 부렸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진위를 가리기 위해 제가 직접 뉴스를 검색해봤습니다만 관련된 신뢰할 수 있는 보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나 소셜미디어에서 흘러나오는 소문들이 실제 뉴스인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 꼭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번 주제는 제임스 메디슨의 경기 자세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가 지난 경기에서 부상으로 교체된 이후 메디슨이 꾀병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 돌고 있습니다만 공식적인 뉴스에서는 그와 관련된 어떠한 소식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포트넘의 제임스 메디슨 선수의 부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포트넘 런던을 비롯한 여러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메디슨 선수의 부상이 당초 예상보다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팬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어요.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메디슨 선수가 박스 안에서 접촉 없이 넘어졌다는 것이 포착되었는데요. 이것은 축구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순간 중 하나로 꼽히곤합니다. 사과에서 벌레 반쪽 나오는 것처럼 무서운 것은 없죠. 이 말이 생각나는군요. 축구에서 선수가 접촉 없이 부상을 당할 때 그것은 되게 심각한 문제를 의미하니까요. 메디슨 선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넘어지면서 발목을 삐끗한 것 같았는데 이후 걸을 수는 있었지만 뭔가 이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포체티노 감독도 그의 상태가 우려될 정도라 판단하여 조치를 취한 것이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메디슨이 꾀병을 부렸다는 주장은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한 명이 퇴장당한 토트넘으로서는 경기 중 중요한 선수가 의도적으로 부상을 가장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시나리오죠. 팬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뉴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메디슨 선수가 얼마나 빨리 복귀할 수 있을지 그리고 팀의 전략에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앞으로의 소식을 더욱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부상을 당한 메디슨 선수에 대한 걱정이 팬들 사이에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포체티노 감독이 상황을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복귀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나오며 팬들의 걱정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스포츠 매체 풋볼 런던에 따르면 메디슨 선수는 최근 경기에서 넘어진 상황이 접촉 없이 발생했는데 이는 축구계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메디슨 선수의 이러한 상황은 토트넘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일부 루머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실제로 메디슨 선수는 최근 첼시의 레전드 존 테리 선수와의 사회관 개망 서비스 sns에서 재치있는 댓글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테리 선수의 첼시에 대한 칭찬 포스트에 메디슨은 11대10 상황에서 우리가 앞서고 있었을 때의 상황을 넌 보지 못했니? 라고 재치있게 응수했습니다. 이러한 메디슨 선수의 모습에서 토트넘에 대한 그의 충성심과 팀에 대한 애정을 엿볼 수 있죠. 최근 경기에서 부상을 당한 메디슨 선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팬들 사이에서 크게 퍼지고 있는 가운데 팀을 향한 그의 뜨거운 마음과 충성심이 팬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메디슨 선수는 자신을 향한 지지자들과 비판자들에게 강한 애정과 함께 때로는 재치있는 답변으로 응답하며 토트넘에 대한 자신의 애정을 당당히 표현했습니다. 한 팬이 팀의 대패를 비꼬는 댓글을 남기자 메디슨 선수는 빠른 재치로 운동이나 하라며 응수의 팬들을 웃음짓게 했습니다. 이는 토트넘에 대한 그의 애정이 상당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하지만 메디슨 선수의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국내 일부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그의 충성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심은 메디슨 선수가 보여준 지속적인 충성심과 팀 플레이에 대한 열정을 고려하면 근거가 부족해 보입니다. 특히 한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와의 경합 상황에서 메디슨 선수가 마무리를 시도했으나 골로 연결되지 않았고 그 후에 작은 오해로 팬들 사이에서 다소 논란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메디슨 선수는 이후에도 변함없이 팀과 동료들에 대한 지지를 표현하며 진정한 프로페셔널로서의 자세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번 부상 소식에도 불구하고 메디슨 선수의 sns 활동을 통한 밝은 모습은 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시 그라운드를 누빌라를 기대하며 제임스 메디슨 선수의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스포츠 뉴스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뉴스에서 또 만나요.